맨체스터시티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벤투스 사태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어제 프리미어리그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는 맨체스터시티가 프리미어리그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프리미어리그의 징계를 결정하는 독립위원회에 회부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성명서를 올렸고요. 맨체스터시티가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프리미어리그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쭉 맨체스터시티가 위반한 규칙들을 길게 올려놨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어리그가 조사를 요청했을 때 클럽은 성실하게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는데 맨체스터시티가 성실하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맨체스터시티가 스폰서 수익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비밀 계약을 통해서 감독과 선수들의 연봉을 축소시켜서 장부에 기록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 혐의들을 살펴보면 맨체스터시티가 스폰서십 수입을 과장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밀적인 계약을 통해서 만친이의 임금을 사실상 두 배로 올렸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규칙까지 어겼다. 이러한 혐의들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프리미어리그에 보고한 재정정보의 정확성, 특히나 수입에 관해서 정확하지 않게 보고를 했다. 이 기간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회를 위반했다. 두 번째는 감독 계약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보고가 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8번 위반을 했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로베르토 만치니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수와의 계약도 다르게 보고가 되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2회 위반을 했다. 그리고 FFP와 관한 계약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 이제 뭐 스폰서십을 부풀리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과 선수의 계약을 축소해서 발표하면서 이 팀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숨겼다. 그래서 이 FFP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번 만큼 써라 라는 건데 이 쓰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축소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이 FFP에 대한 준수 위반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회 위반이 확인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2018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맨체스터시티가 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것은 2018년부터 30회 위반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보시면 프리미어리그가 프리미어리그 징계를 결정하는 독립위원회에 맨체스터시티를 기소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독립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리그 경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거나 승점을 차감하거나 그동안의 경기들을 재경기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시티를 내보내거나 그리고 맨체스터시티가 선수를 등록한 것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거나 그리고 벌금을 내리거나 등등 여러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프리미어리그가 2018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이 조사가 시간이 소요가 된 건데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렸냐면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맨체스터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 협조를 일단 하지 않았고 여러가지 조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맨체스터시티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4년 동안 길어졌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기사를 살펴보면 디에셀렉틱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 맨체스터시티가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재정적인 규칙을 어겼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익 부분 맨체스터시티가 스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친이가 부임했던 시즌에 이 기간 동안 만친이에 대한 정확한 계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FFP라는 UEF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재정적인 페어플레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체스터시티도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 맨체스터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게 광범위한 자료를 그리고 방대한 양의 세부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맨체스터시티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서 프리미어리그 규칙 위반 혐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시티는 징계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해서 맨시티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포괄적인 증거를 공평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맨시티에게 위반을 했다라고 이제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고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맨시티가 2020년에도 FFP 규정 위반 혐의를 받았었죠. 이제 그때는 유에파로부터 2년간 유럽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해 7월 맨시티가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를 했고 여기서 이 유에파의 징계가 부당하다 라는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유에파의 제재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유에파에서도 우리에게 규정 위반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유에파가 내렸던 징계가 철회가 되었었고 물론 벌금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프리미어리그가 우리를 규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깨끗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러한 이제 맨시티가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의 싸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 상황이 생각보다 맨체스터 시티의 이 규정 위반이 확실해진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에슬레티리에서도 기사를 보면 지금 이 맨체스터 시티가 받을 수 있는 규제가 벌금에서부터 점수 차감 심지어는 프리미어리그 퇴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지금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유에파 대회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이제 궁금증이 드는데 이러한 혐의를 확정 지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번 달 말에 라이프치이와의 16강전을 정상적으로 치룹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정상적으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맨시티가 지금 이 처에 있는 상황은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맨체스터 시티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에파가 맨체스터 시티에게 FFP를 위반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징계를 줬던 그 상황보다 약간 더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에파가 맨체스터 시티에게 FFP 위반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유에파가 2019년에 FFP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 2년간 유럽대회 출전 금지와 3천만 유로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맨체스터 시티가 스포츠 중재재판소로 이 내용을 보냈고 여기서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더 상위 기구니까 여기서 편결을 통해서 이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심각한 혐의였던 과장된 수익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유에파가 이야기를 했었던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맨체스터 시티가 자신들의 재정을 부풀려서 보고를 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고 다만 맨체스터 시티가 유에파의 조사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천만 유로의 벌금만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에파가 징계를 주면서 증거로 가져왔던 혐의 중 일부가 유에파의 규칙에 따라서 5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유에파가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는 그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건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번에 유에파와 싸울 때는 공소시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공소시효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미어리그와 싸우게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점도 있어요. 어떤 관점이 있느냐.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맨체스터 시티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걸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영국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축구 규제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독립적인 축구 규제 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독립적인 축구 규제 기관을 영국에서 만들겠다라고 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 보고서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가 법으로 프리미어리그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입증하는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될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프리미어리그가 우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게 강력한 제재를 걸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리미어리그가 이 맨체스터 시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당장 몇 주 뒤에 판결이 내려져서 맨체스터 시티가 징계를 받는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판결이 내려져도 항소를 하거나 이런 기관들을 다 넉넉하게 잡아보면 짧은 시일 내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징계가 확정되는 일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프리미어리그가 단순하게 맨체스터 시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 상태고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